이번 한국에 도입된 2층 알르칸다덴스 엠비로 500 2층 버스 승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도입될 수 있으며 실제 한국에 도입되는 거하고 이 차량하고 엔진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승차 체험의 경우 지금 원래는 바깥 창문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실내 승차에 여기 가야되기 위해서 안쪽 그냥 내부 사항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야되기 위해서는 많은 가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야된다 여기 가야된다 여기 가야됬다 여기 가야된다 여기 가야된다 이렇게 버스가 이 정도 높이로 보이고요 1층 갔습니다 2층 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여러 개 크게 만들지 않는 용량을 오늘은 특별히 좀 장기 1층 갔습니다 1층 갔습니다 1층 갔습니다 1층 갔습니다 1층 갔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서 고속주행하는 모습을 3분 보여드리…… 조금 있으면 고속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3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층 정망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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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